하하하하하하 끝이 말리장선이야 쟤보니까 개도 치우고 이경규 씨도 치웠네요 개 치우고 개장 치우고 나 치우고 하하하하하하하 끝 앞에서 그런데 저 하나 정말 궁금한 거죠 제가 먼저 이제 그 집에 살았거든요 그 빌라에 어느날 이사로 오신데요 그래서 반가웠어요 그런데 어느날 경배 아저씨가 이경규 씨가 저 들어오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요. 그래서 알았다고 들어와서 인터폰을 했어요. 저 들어왔는데 저희 집으로 오시겠대요. 그래서 우리 누나저씨 밖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집으로 오겠다니까 깜짝 놀라서 일단 오시라고. 왜 왔는지 너무 궁금해요. 이 목적 역시 왔어요. 왜 오셨어요? 그때 또 오시라고 했다. 내가 그냥 오라고 해서 왔다고? 그러면 오지 말라고 했으면 안 왔어? 연락이 안 왔으면 안 갔죠. 아니 먼저 오겠다고 한 사람은 왜? 아니 오겠다고 안 했다니까요. 아이 거짓말이다. 허 참나. 아 왜 그걸 뒤집으셔 왜요? 근데 나 미혼이실 때. 네네네. 저는. 전략 쪽으로 가네요. 저는 장가를 갈 사람이었고. 그래 신혼살림 집이었어. 신혼살림을 하려고 그 집을 얻은 거예요. 거기에 들었다 다시 두 가고밖에 없었어요. 텅빈에 있었어요. 텅빈 빌라에 둘이 미혼을 사는데 커피를 마시자고 봤었어요. 네. 근데 커피를 주시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커피를 탁 끓여서 탁 갖다 주시는데 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? 아. 커피를 선택했습니다. 설레이셨나요? 안 설레였다면 이상하지 않을까? 아이고 커피 잔뜩. 제헌 중이셔. 제헌 중이셔. 아 그때 만일의 여인이었거든요. 아니 그래서 오셔가지고 정말 커피 한 잔 드시고요 이렇게 둘러보더니 여기는 왜 벽난로가 없냐고 자기 집은 있는데 그래서 나는 벽난로를 없앴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둘러보고 참 드시고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때 이경규 씨가 일요일 밤에 몰래카메라 할 때예요 아 우리 집을 어디 몰래카메라 설치하러 왔구나 정말 그래가지고 벽난로는 왜 집 탔을까 어디에다가 나 없는 새에 어디에다 와서 경비아 씨한테 문 열어달라고 그러고 숨기진 않겠지 막 이러면서 진짜 며칠은 몰래카메라 있는 듯 집에서 행동했다니까 소파에도 똑바로 안고 차 마실 때도 우아하게 마시고 정말 그랬어요 두 분 대화 내용이 너무 다정해서 끼어들 틈이 없네요 보니까 이거 뭐 어떻게 마무리를 지해도 될지 모르겠네 아니 마무리 없어요 내 개장 뺏겼다거나 내 계집이 토끼집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김윤수 씨와 결혼을 결혼했습니다마는 그러다 평생 부드럽고 아주 코스모스 이어가 하시다가 갑자기 악역으로 돌려나셔서 돌아오셨는데 저기가 조사는 다 맞죠? 맞네요 그래 이미숙 씨도 라디오 프로그램 DJ 하시기 아 두기하실 때 김미숙 아 김미숙 씨요? 하하하하하하 저기 너 서서 하하하하 어 균탄 타봤어 어 아 심장 아프어 저기 서서 저런 스타일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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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가족이니? 가만 안 둬요. 약간 병원하신 얼굴에서도 악역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? 그래요? 많이 악역처럼 보였어요? 아니 그냥 메모 자체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. 박근영 선배님하고 같이 병실에 계실 때 너무 다정하게 쓰다듬으시면서 여기 우리 둘밖에 없어요. 그럴 때 그 섬짓함이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무서워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무서워 여보세요. 원망하지 말아요. 당신이 우리 그 애한테 한 거 그대로 돌려주는 거니까.